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말이 그렇게만은 마음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주간 최근에 하락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공포감도 있으실 거고요. 어느 정도 두려움도 있고 조금 당황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말에도 삼성전자 관련된 주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조금 마음 편하게 주식을 보유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전망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분석을 해왔으니까요. 결국 다음 주 이제 삼성전자 어떤 전망으로 펼쳐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 주식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최근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정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제 전날이죠. 금요일 날 미국 주식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가? 미국 주식은요. 여러분 이렇게 파랗게 미국 주식은 파란 게 오른 겁니다. 이렇게 다 올라줬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오르고요. 메타도 올랐고요. 특히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같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많이 오른 것들 4%, 3% 이렇게 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1에서 2% 내지 3%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월요일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다. 평택 캠퍼스 공사 순서도 바꿨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 HBM 쪽으로 완전히 사활을 걸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세대 HBM3에 대해서는 공급을 4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HBM3E 이 5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퀄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택 4공장 공사 이 메모리 PH부터 시공을 한다. 현재 어떤 말입니까? HBM 쪽으로 지금 생산시설을 증설을 하겠다. 지금 본격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택 캠퍼스 공사 순서까지도 바꿔가면서 이 HBM 라인을 먼저 짓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파운드리보다도 HBM 라인을 먼저 짓겠다. 그만큼 어떻다? 지금 HBM에 대한 수요, 글로벌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 삼성의 HBM3, 삼성 그리고 HBM3 나오고 있죠. 이 HBM3가 엔비디아의 H20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 H20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H20에 대한 수요가 어떻다? 지금 수요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세대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세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4세대 제품의 수요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영업이익 10조를 달성을 해줬었는데 이 부분이 HBM이라는 것 없이 실적을 달성을 해줬다라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어떻다? 앞으로 20조, 30조, 40조까지 영업이익이 정말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런 뉴스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했다. 자, 이 뉴스가 이제 좀 사소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큰 호재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가 뭐예요? 이제 우리 가전이 여러분들 AI로 다 연결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게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일반 가전, 그러니까 냉장고도 그렇고요. 뭐 각종 세탁기도 그렇고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스피커도 있고요. 뭐 로봇도 있습니다. 이제 가정용 로봇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AI의 서비스, AI의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면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전 제품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게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고요. 이게 국제표준 인증 획득까지 했다.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게요. 삼성이 포기했던 눈물의 OS 타이젠이다. 여러분, 이 OS라는 게 아무래도 운영체제라고는 하는데 기기마다 들어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이 이제 자체적인 메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10년 전에 했었는데 이거를 결국 이제 쓰지 못하고 어느 정도 폐기를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어떻다? 이 타이젠이라는 OS가 AI 로봇에 탑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요. 삼성전자의 가전 부문, 스마트워치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것들이 결국 어디로 올라갔다? 이제 스마트 TV, 세탁기, 냉장고 등에 이제 타이젠이 탑재가 되고요. AI 로봇에 타이젠이 탑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스마트 싱스와 함께 타이젠 OS와 함께 이제는 이 AI 시대,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가전의 AI 시대에서는 삼성전자의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탑재가 되면서 이 글로벌 주류, 글로벌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증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가전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전 쪽도 잘 되고 이제 가전이나 스마트폰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지냐? 주가는 왜 떨어지냐? 결국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매물의 소화 구간인 동시에 이렇게 6월 3일부터 쭉 상승을 해왔던 이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 지점이 어떻다? 지금 이 지점이 아주 아주 매력적인 타점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냐?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요. 제가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에게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영상으로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요. 지금 거의 시그널이 나온 직전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제작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따로 실시간 대응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저한테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번으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점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는 지금 위치다라고 힌트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지점까지 봐야 되는지 어느 기간 동안 봐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제가 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가격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주식으로 삼성전자로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제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 주시면 되시는 게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과금 과정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저한테 신청 주시면 되시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커플링 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상승을 했다가 같이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최근에 하락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던 하락폭보다도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훨씬 많이 떨어진 이유 역시 여태까지 훨씬 더 많이 올라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둘 다 매수 매수관이죠. 이제 매물의 소화 과정이 거쳤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SK하이닉스만큼 삼성전자도 어떻다 말씀드린 대로 HBM에 대한 본격적인 퀄 테스트가 나오게 되게 된다면 통과를 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만큼 급속도로 이제 크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타점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다음 주에 증명이 될 거니까요. 이번 영상 잘 꼭 한번 보시고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저한테 따로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이 말 많이 더듬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역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